아아 파크바루 네 너 내일 복귀하잖아 그 복귀하기 전에 뭐 해보고 싶은 거 나 복귀하기 전에 그거 그거 해보고 싶어 시청자들이 하나 시키는 거 그거 해보고 싶어 시청자분들이 하나 시키는 거 잠깐만 그러면 오케이 삥뽕 40분 이따가 와 예 댓글 많이 달렸어 댓글 많이 달렸어 댓글 많이 달렸어 같이 괴롭히래 군입대 재입대 하세요 재입대 하시는 재입대 하시는 뭐야 야 나 이거 해줘 마플님에게 꽃등심 사주기 어 나 하나 찾았다 맘에 드는 어 뭐 뭐 뭐 마플님이 명량하면 파크모님이 그 명량을 따르기 여기있네 랩업님이 쓰신 거 내가 뭘 시킬 줄 알고 하지 하면 하지 또 그러면 나 꽃등심 사줘 아니 저기요 꽃등심이요 아 꽃등심 내가 또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만들어 준다고? 뭐? 자 뭔데 꽃등심이다 먹어라 꽃등심이다 최고급 프라임급이라고 소고기 먹으셈 빨리 먹으셈 꽃등심 먹어지지도 않네 뭐야 아 못 먹어요 양깁이잖아 아 양깁이잖아 이거 나한테 뭘 먹이려는 거야 대체 위험한데 이거 뭘 먹이려는 거야댔 탈탈탈 القhone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